자 그 다음은 320가 보세요 4장 3장은 총론 그랬고요 4장 5장이 강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론 파트를 두 개로 잘랐어요 보시면 일단 제목이 4장은 표시가 난 등기고요 5장은 권리가 난 등기예요 또 하나 표시가 난 등기는 다른 말로 표제부 등기죠 그 다음은 5장은 권리 등기니까 갚고 읽고 등기 잘라놨어요 위주로 그리고 특징 하나 말씀드리면 4장 표시가 난 등기는 여기는 보통 한 7년에 한 문제쯤 나와요 7년에 한 개 그런데 이제 또 지우면 안 되고 용어는 알아야지 그래서 이제 자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보시면 제목 일단 두 개로 잘랐어요 하나 토지 표시가 난 등기 두 번째가 건물의 표시가 난 등기 자르는 이유 보세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등기부가 두 가지가 있죠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두 개 잘라놓은 겁니다 잘랐고 또 다음 이제 토지 표시가 난 등기는 종류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토지 표시 변경 등기 두 번째가 토지 멸실 등기 오케이 그 다음 건물은 세 개 첫 번째가 이제 건물 표시 변경 등기 건물의 멸실 등기 또 하나 대지권의 변경 등기 이렇게 분류합니다 요게 이제 현재 현행법의 체계예요 딱 됐고 그럼 이제 보세요 첫 번째 편안하게 들으시면 토지 표시 뭐 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접 그거 바뀌면 그때가 무슨 등기?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이렇게 하고 또 두 번째는 토지 멸실 등기 토지가 어떻게 됐어요? 토지가 전부가 멸실했을 때 토지 멸실 그 다음은 건물, 건물의 표시 자 들으세요 건물 표시는 그렇게 해요 건물의 소재나 지번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이 바뀌는 거 그걸 건물 표시 그래요 그때가 이제 건물 표시 변경 등기 세부상 외우지 마시고 자 건물의 멸실 건물이 어떻게 됐다? 전부가 멸실했다 또 하나 이제 대지권 변경 자 이건 좀 이따 볼 건데 자 이제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자 공부를 얼마나 했나 대지권 등기 어디다가 해요? 대지권 등기 자 이렇게 했지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 표제부의 신청으로 등기했지 대지권 등기가 표제부 등기예요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의 신청으로 등기했습니다 명칭을 쭉 보시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종류는 많은데 시험 낼 게 없어요 봐요 표시의 등기죠 등기할 때 공동, 단독 당연히 단독이에요 또 표시가 난 등기니까 어떤 서류 가져와라? 대장 첨부해라 또 표제부예요? 등기할 때 주등기, 부기등기? 언제나 주등기 왜? 표제부에는 부기등기가 아예 없으니까 또 이제 표시 등기니까 신청 의무기한이 얼마? 그렇지 1개월에 의무기한이 있다 끝 하나 더? 알았어 그러면 의무기한이 있죠? 1월에 과태료에 있다 없다? 뭐 그 정도예요 한 번 더 묶어서 표시 등기니까 등기할 때 공동, 단독 단독 신청한다 또 표시 등기니까 어떤 서류 가져와라? 대장 첨부한다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한다 신청 의무기한 얼마? 1개월에 의무기한이 있다 이런 상태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서 이게 주 포인트예요 그냥 이렇게 이제 보신다고 책에 줄만 한 번 쭉 거 볼게요 자 321 그 2절 자 토지표시 변경등기라고 되어있죠? 그 밑에 의는 쭉쭉 저어 적어놨는데 뭐 큰 문제 아니고요 거기 하세요 토지표시 뭐 있다? 소재, 지번, 지모, 면접 그런 거 바뀌면 그때가 이제 토지표시 변경등기예요 세부 외우시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넘어가서 이제 그 다음 자 322 특칙 이제 제목 줄 그을게요 자 1번 대장 등록의 선행 자 무슨 말인가 하면 토지표시 바뀌면 등기 먼저 대장 먼저 대장 먼저 바꿔야죠 그걸 그렇게 표현해요 대장 등록의 선행 이렇게 2번 신청할 때는 공동단독 단독이고 그 다음 신청 의무기간 얼마 1개월에 의무기간이 있고 또 중요한 건 과태료 있다 없다 과태료는 없다 됐고 그 다음 이제 천부정보에서는 그 3번에 2번지만 표시 변경이니까 어떤 소리로 가져와라 토지대장 정보나 임야대장 정보 이렇게 이제 대장 가져와야죠 3번에 2번이 있어요 양간호 4번 양간호 4번은 별표 하나 쳐주시고 줄 그세요 지적소관청의 불부합통지 그리고 지난달에 안 본 거죠 안 본 겁니다 보세요 근데 명칭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불부합통지 기억나요 자 여기 사건 보세요 자 우리나라는 하나의 토지의 장부가 등기부도 있고 대장도 있다 지적공부가 있죠 그럼 앞으로 권리관계는 뭐가 기준 등기부 토지표시는 대장 이렇게 잘라놨어요 문제는 그러면 소유자가 자 갑에서 울로 바뀌면 일단은 등기 먼저 바꿔라 대장 먼저 바꿔라 소유자 권리파트니까 등기 먼저 했고 등기소가 소관청에다가 대장소유자 울로 바꿔라 알려줘야죠 요거를 뭐라 부른다 조금 전에 했어 요거를 그렇지 소유권 변경사실의 통지 요렇게 통지하자 그 다음 보셔야 돼 통지가 오면 소관청은 소관청은 무조건 소유자를 울로 바꿔줘요 아니죠 그래서 통지가 오면 소관청은 이제 여기서 등기부랑 대장에서 토지 표시를 비교해 봐요 다시 통지가 오면 소관청은 등기부와 대장에서 토지 표시를 비교해서 양자가 일치하면 소유자 울로 바꿔줘요 만약에 비교했더니 양자에서 토지 표시가 불일치해요 보세요 등기부와 대장에서 토지 표시가 불일치하면 이때는 등기를 바꿔야 돼요 대장을 바꿔야 돼요 뭘 또 몰라 모르길 다시 등기부와 대장에서 토지 표시가 불일치 토지 표시는 뭐가 기준 대장 기준이잖아 그때는 등기가 지금 잘못됐다 그 소리예요 그때는 소유자를 울로 안 바꿔줘요 안 바꿔주고 통정고를 그냥 돌려보내버렸지 이게 뭐다 그렇지 이게 불부합 통지지 제가 올해 시험 나온다고 엄청 강조했어요 지적고부 할 때 이게 불부합 통지 그럼 또 올라야 돼 불부합 통지는 등기부와 대장에서 뭐가 불일치할 때 토지 표시가 불일치할 때 돌려보내면 등기소가요 을한테 등기를 시켜요 또 을이 안 하면 그때는 등기소가 직권등기를 하고 통지를 다시 해줘요 그때 이제 울로 바꿔줘요 이거 알아야 돼 불부합 통지 다시 불부합 통지는 등기부와 대장에서 뭐가 불일치할 때 토지 표시가 불일치할 때 토지 표시가 이제 그거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죠 그래서 책 볼게요 자 4번에 1번 등기관이 소관철부터 불부합 통지를 받은 경우 1개월 또 1월 내에 나왔죠 1개월 이내 등기명인이 명인이 신청이 없을 때는 그 다음 이제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바꾸고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자 또 양갈아 5번은 보세요 행정구역 변경 이거 기억나세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작년 여름에요 이렇게 해서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쪽은 수원시 화성시 행정구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이제 수원시와 화성시가요 토지를 딱 교환했어요 잘라서 여기는 화성 너 가져라 여기는 수원 가져라 바꿨습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여기는 원래 수원시였죠 이제는 화성시죠 여기로 화성이었는데 수원이죠 이게 이제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지 이때 이제 토지의 소재지번이 싹 바뀌겠죠 이 변경 등기 이거는 내가 해야 돼요 국가가 해줘야 돼요 해줘야지 거기에 해야 돼 그래서 5번에 행정구역 변경 거기서 이제 1번 5번 1번 행정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는 등기 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명칭은 변경된 게 있는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그 말이죠 하나 봐야 되고 이제 그 다음 2번에서 행정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 등기간은 직권으로 직권 동그라미 부동산 표시 변경 또는 등기명인 주소변경을 할 수 있다 직권 등기명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수원과 화성 그래서 작년에 수원과 화성이 맞교환을 시켰는데요 수원 강의 같으니 수원분들이 몰라요 진짜요? 막 이래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옆에서 옆에 페이지 3번 등기의 실행 실행은 토지 표시에 관한 상을 변경하는 등기를 할 때는 자 줄그세요 종점 표시 관한 등기를 말소 표시를 해야 한다 이제 옛날 거는 어떻게 하라? 지워라 그 말이지 하나 적어주세요 가로치고 주등기 이렇게 주등기 뭔가 하면 표지에 배는 부기등기가 아예 없다 그 뜻입니다 자 됐고 하나 보셨고 그럼 이제 4번에 부동산의 분압등기라고 돼 있죠 자 여기는 이렇게 하세요 여기는 많이 보지 말고 명칭만 들어 보세요 동그라미 1번 토지의 분필등기 토지 분필등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토지를 잘랐다고 분필등기예요 세부상 보지 마요 자 2번 토지 합필등기는 합쳤다 끝 넘어가서 3번에 토지의 분필 합필등기 어떻게 했어요? 분필 합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라서 묶었다 그 말이지 이렇게 토지가 두 개 10의 전 11의 전 두 필지죠? 그래서 이제 11의 전을 잘라서 어떻게? 옆으로 묶었다 분필 합필 명칭만 들어보는 거예요 그때 문이 왔어요 왜 명칭만 보면 되지 이게 많이 써놨냐 좀 써놔야 좀 책임이 있어 보이잖아요 지금 적은 건지 공가로 쓴 건 아닙니다 제목하시면 되고 옆에 가서 4번 토지 하필의 제한 그거는 별표 하필의 제한이죠 하필 할 수 없다죠 그림 이것도 올라야 돼요 이제 소유자가 갑인데 갑이요 토지가 두 개 있습니다 10의 10의 임 11의 임 갑 거예요 갑이요 토지를 묶고 싶어요 그러면 대장 먼저 등기 먼저 표시변하니까 대장 먼저 지적법에서 합병해야죠 대장 묶었어요 그 다음 이제 무슨 등기 해야 돼? 그 다음에 하필 등기 해야지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게 된 거예요 대장을 먼저 묶고 합필 등기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합병요건을 우리가 공부했죠 지적법에서 합병요건 토지를 묶었어요 일필지죠 여섯 가지 뭐 있다? 소목동 연등축 그랬지 왜지? 일필지 성립요건 똑같은 사례입니다 이거 하나 나왔고 그 다음 중요한 건 임야예요 근데 두 필지인데 여기는 전세권은 설정돼 있고 여기는 지상권이 설정돼 있다 전세권 지상권 이때는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합병할 수 있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때는 합병할 수 있어요 2호 용의권은 일필지 일배 성립할 수가 있죠 합병할 수 있어요 합병하면 전세권은 여기 한정됐죠 지상권 여기 한정됐죠 권리 충돌이 없죠 합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전세권이 있고 여기는 저당권이 있어요 합병한다 치면 일필지죠 보세요 그럼요 전세권은 어떻게 돼요 여기 한정 저당권은 전체의 담이 차요 둘 사이에 뭐가 있다 권리 충돌이 있지 그래서 합병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합병 요건 이렇게 했어요 합병 요건은 저당권 등이 없을 것 그랬지 저당권 등 책 보세요 여기 책에서 325 4번에 하필에 제한되어 있죠 그 니은 번 지문이에요 니은 번 줄을게요 니은 번 토지에 지상권 승역지의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 있는 경우 딱 자르고 그때 합병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걸 이렇게 외웠어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저당권 등이 없을 것 그랬어요 그래서 저당권에서는 합병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예외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그 다음 줄그세요 그 뒤에 모든 토지에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원어가 동일한 저당권 이걸 한 단어로 뭐라 불렀다 창설적 공동조다 그때 합필할 수가 있다 된 거죠 이거 이제 창설적 공동조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디귿번 디귿번에 모든 토지에 줄그세요 신탁원부 등상이 동일한 신탁 등기 쓸 때 이거를 공동신탁 그래요 합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도 6월달에 개정된 개정법률이에요 공동신탁 한번 답으로 만들 수 있어야지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이해하세요 무슨 등기가 없을 것 저당권 등이 없을 것 자 한 번 더 말 나온 김에 제가 여기서 저당권 등 그랬죠 법에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외에 그랬거든요 이걸 제가 저당권 그랬어요 제가 하나 더 적었죠 저당권 등 등자에는요 가등기 가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다 들어가요 저당권 등 등자를 좀 넓힐 겁니다 오늘은 하나 적었고 그럼 이제 예배가 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 있다 창설적 공동조당 또 하나 뭐 있다 공동신탁 두 개는 합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지적컵 시간에 나온 사항이 똑같이 반복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 순서 기억하세요 토지를 묶을 때는 대장 먼저 등기 먼저 대장 먼저 묶고 합병하고 그럼 이제 뭐 한다 그 다음 이제 하필 등기를 하는 겁니다 자 특례는 다음 달에 볼 거고요 자 여기까지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돌아가서 멸실등기 갈게요 자 멸실등기는 토지가 어떻게 됐어요 토지가 전부가 멸실됐다 됐고 그럼 절차 체크할게요 공동단독 단독 신청이고 그럼 이제 신청 의무기간 얼마 1개월 나와있고 양가로 이번에 어떤 서류 가져와라 토지 대장 임의 대장 첨부해야겠지 대장 첨부한다 그럼 이제 등기의 실행에서는 멸실등기 실행 문제는요 멸실등기하고 나면 더 이상 그 토지 등기부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겠죠 뭐 해야 돼요 폐쇄한다 폐쇄 동그라미 두 번째 주 끝에 있어요 폐쇄해야 한다 그랬고 그래서 토지 표시는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가지에요 제목 위주로 건물 볼게요 건물은 일단 건물의 표시에서 종류 3개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 장 가세요 328 첫 번째 이제 건물의 표시 변경 절차에서 1번 공동단독 단독 신청한다 하나 의무기간 얼마 1개월의 의무기간이 있고 기간 어겨도 과태료는 없가됐고 그럼 첨부정부에서 2번 건물이니까 어떤 대장 건축물 대장 첨부한다 건축물 5번의 등기 실행에서 동그라미 1번 건물 표시에 관한 상황을 변경하는 변경하는 등기를 할 때는 종전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 표시를 해야 한다 가로치고 주등기 이렇게 표제부에는 부기등기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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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제 3번 보시면 건물의 분압등기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1번 건물의 분알등기 보세요 건물 분알등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 많지는 않아요 용어드만 보는 거예요 옆에 가서 2번에 건물의 구분등기 구분등기 아까 우리 그거 비구분건물을 구분건물을 만들었을 때 건물의 구분등기 개념만 3번에 건물의 분알등등기 또 보세요 건물의 분알등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물을 잘라서 붙인데 쉬울까요 근데 그거가 가능할 때 한옥 한옥 한옥에서 사랑채를 잘라서 옆에 팔 수 있겠죠 그때는 가능하겠죠 개념만 잡으시면 되고 용어보시는 거예요 4번에 구분합병도 있고 합병도 있습니다 용어들 그냥 읽어오시는 파트지 외우실 파트는 아니고 자 그 다음 330표 이직 한 번에 대지권의 변경등기 요건 한번 들어보세요 현재 대지권 변경 여기는 현재 법무사 시험에도 안 나와요 용어뜻만 아시면 돼 자 한번 들어볼게요 아파트 있죠 아파트 우리가 그거 할 수 있죠 리모델링 이거 보세요 리모델링 하면 수직 수직 증축이 되어야 한대요 되죠 그럼 만약에요 기존 아파트에다가 한층 올렸어요 한층 올리면 두 개 늘어났죠 그럼 기존 건물은 대지권 비율이 늘어져 줄어요 줄겠죠 그게 대지권 변경 그래서 흔히 대지권 변경은 대지권의 발생 변형 소멸을 다 묶어서 대지권 변경 그래요 용어뜻만 보시고 세부상은 보지 마세요 넘어가서 이제 332 건물의 멸실등기 건물이 어떻게 됐어요 멸실했다 됐고 신청 공동단독 단독 신청이고 의무기간 얼마 1개월 중요한 거 과태료는 없고 양가로 입어놓은 별표 대위 신청 그거 우리나라 보던 거죠 동남 1번 동남 1번은 수업소에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토지는 누구 거 값 거 건물은 을 거 의뢰 건물에 불이 났다 건물이 다 타고 없어지면 무슨 등기 해야죠 멸실등기 원칙은 누가 우리 얼마이네 1개월이네 문제는 우리 1개월 내에 멸실등기를 해요 안해요 안하죠 1월 지나버리면 어떡해요 값을 뭐라 불렀어 그치 값을 이렇게 부르지 건물 대지소유자의 대위 신청 이렇게 다시 값을 뭐라 부른다 건물 대지소유자의 대위 신청 제목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양가로 3번도 별표 건물이 부존재 건물 멸실을 하면 얼마이내죠 1개월 근데 보세요 건물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처음부터 없었고 누가 등기만 딱 만들어놨어요 그때도 이 등기부 이거 없어야 돼 말아야 돼요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건물이 부존재할 때는 멸실등기 하는데 얼마이네 지체 없이 그럼 지체 없이 여러 번 나왔죠 걔도 시험 나왔어요 지체 없이 때문에 3번에 1번 존재하지 않냐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는 소유권의 등기명의는 얼마이네 지체 없이 멸실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됐고 양가로 4번에서 첨부정보 뭐 가져와라 건축물 대장 3번에 1번은 줄만 거 보세요 3번에 1번에서 이해관계의 통제하는 겁니다 이행이 승낙받는 거 아니에요 자 뭔가 한번 보세요 자 의뢰건물이죠 의뢰건물인데요 여기 A명의의 전세권 B명의의 저당권이 있어요 멸실등기 하겠죠 멸실등기 하면 A의 전세권 B의 저당권 존속 소멸 소멸하겠죠 근데 문제는 A, B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벌써 없을 수 줬는데 뭐 A, B에게 통지만 한다 통지만 승낙을 요한다 이런 말로 하면 틀린 말입니다 통제한다 됐고 자 그리고 또 양가로 2번 끝에 있네요 멸실등기 하면 등기기록 어떻게 한다 폐쇄한다 세 번째 줄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크게 흐름을 잡으시되 세부사항까지는 필요 없어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경정등기 나와 있죠 자 하나 집안 좀 보세요 여기 제목이 지금 변경등기가 있죠 언제나 변경 뒤에는요 경정이 따라와요 자 이유 변경경정은 공통점이 있죠 등기부와 현실이 일부가 불일치 불일치 이유가 수발적 사유는 변경등기하고 원시적 사유는 경정등기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변경 뒤에는 경쟁이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경정률을 크게 막 다룰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이제 이 경정등기 파트는 똑같이 가면 돼요 변경이랑 똑같이 가면 되고요 대신에 우리 시험은 그게 자주 시험 나왔어요 직권등기가 직권 경정등기입니다 직권 경정등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어딘가면 일단 책에서는 넘어가가지고요 글로 가세요 자 337 337에서 꼭대기 양가로 1번 직권에 의한 경정 그걸 이제 별표나 딱 쳐주세요 옛날 시험제가 주로 거기서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직권 경정인데 보세요 등계에 스스로 해준다 그 말이죠 여기는 이제 요건이 이제 참 좋아요 시험력이 딱 맞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직권 경정은 스스로 해주는 거죠 그럼 등계 잘못됐는데 누가 잘못했을 때 등기관이 등기관이 자신의 잘못으로 돼 있어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야 돼요 승낙을 요하고 또 이제 등기한 후에는 지방보험장에 보고는 해야 돼 등기관을 받고 놨으니까 보고해야죠 떨어지고 등기하고 나면 등기부 내용의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등기하면 권리자 의무자에게 통제합니다 근데 문제가 권리자 의무자가 인원이 많아요 그럼 다 알려줘야 돼요 아니죠 그래서 다수인 때는 일인에게 통제합니다 요건이 이게 요건이 다섯 가지예요 이렇게 딱 시험에 질겨 뜨는 거예요 제가 줄고 볼게요 337 일단 동그라미 양가로 1번에서 첫 번째 등기관의 가오로 줄 긋고 등기관 잘못으로 그 말이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세 번째 줄 이해관계인이 있는 3자 했을 때는 뭐가 있어야 한다 제3자 승낙이 있어야 한다 됐고 동그라미 2번에서 취지를 지방보험장에게 보고해야 되고 등기관 위에 보고는 해야 돼요 바뀌었다고 그 밑에 줄 권리자 의무자가 이게 통제하고 가로 속에 자 권리자 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 전체 다 알려주는 게 아니고 누구 1인 이렇게 이제 그래서 자 여기 집안함을 보시고 이렇게 정리하세요 첫 번째 누구 잘못으로 등기관 자신의 잘못으로 두 번째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야 되고 세 번째 지방보험장에게 보고할 상이고 그 다음 권리자 의무자에게 통제하는데 다수인 때는 그 중 이내기만 그거 보면 보세요 요건 다섯 가지죠 시험내기가 좋다 그 말이었어요 시험되기 잘 나왔었어요 한동안 잘 나왔고 자 근데 요거 하나만 좀 보고할게요 자 여기서 일단 책을 잠깐 봐주시면 335 거기 더 알아보기라고 되고 등기예규라고 되어있죠 그 예규를 아직은 보지 마시고요 칩판 한번 보세요 요걸 한번 간단히 적어보세요 책에다가 자 제가 딱 다섯 줄 적을게요 다섯 줄 자 이렇게 이해하세요 경정 등기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면 경정 등기는 경정 전과 후에 동일성을 요합니다 동일성 있으면 받아줘요 없으면 안 받아주고 자 근데 하나 보세요 첫 번째요 전세권 등기 됐거든요 전세권 등기를요 임차권으로 바꿔달래요 그러면 전세권 임차권 동일성이 있나요 없나요 아니 별개죠 이런 거 안 받아줘요 하나 전세권 임차권으로 자 두 번째는 갑 앞으로 등기된 거를요 의뢰명의로 바꿔달래 갑의 이름을 울로 동일성이 아예 없죠 자 또는 자 비법인 명의를 법인으로 바꿔달라 자 법인과 비법인 동일성이 아예 없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요런 등기는 동일성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없으니까 경정 등기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못하면 어떡해 경정 등기를 그때 이제 요 등기를 말소를 시키고 새롭게 등기하라 그 말입니다 완전히 별개 등기니까 안 받아주는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전세권을 임차권으로 갑을 울로 비법인을 법인으로 결론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결론만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거 어때요 갑의 명의로 등기된 걸요 갑과 을의 공유로 바꿔달래 이건 돼요 안 돼요 갑의 명의를 갑과 을로 갑이라는 동일성이 있죠 그럼 받아줘요 또는 갑과 을의 명의를 갑으로 바꿔달라 돼요 안 돼요 이건 돼요 요기가 이제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기가 우리 책을 보면 되게 내용이 많아요 지금 자체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렇게 사건 4개로 요기 이해해 놓으세요 4개로 그래서 세부상은 나중에 볼 거고 그리고 요게 시험 나오면 난이도는 상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경정 등기는 경정 전후에 뭘 요한다 동일성을 요한다는 말 요걸 한번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사례들을 아직 다 읽어보지 마세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3장은 끝났어요 4장은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읽겠어요 4장은 보통 몇 년에 한 문제 7년에 한 문제 근데 이제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합병이 있죠 그래서 공동신탁 정도는 물어볼 수 있어요 작년도 개정법률이니까 한 번 정도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5장을 가시죠 자 5장 이제 권리에 관한 등기라고 되어있고요 자 우리 시험 보러 가면 등기법 문제 몇 개 나오죠 등기법 12문제 자 그런데 여기는 시험 보러 가면 7문제는 고정이에요 고정이 7개라고 기본점은 9개도 나와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정감은 요 제목이 권리등기죠 시험 나온 게요 3장 내용이 있잖아요 등기 형태 물어보는 거 소류 물어보는 거 그걸 일로 또 같이 물어봐 지금 그래서 이제 갈수록 이제 5장이 비중이 높아지는 중입니다 됐고 자 권리등기에요 자 그러면 등기하는 권리 가장 기본이 무슨 권리죠 소유권이죠 소유권 지상권 쭉 나오겠죠 제일 앞에 요 특징이 뭔가 하면요 요게 붙어있어요 권리등기의 통칙 그래요 자 뭔가 하면 통칙이란 말은 다른 말로 총칙 그 말이에요 요게 권리등기에 다 걸치는 거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등기가 이제 4개 나옵니다 4개 자 이렇게 4가지에요 자 들어보세요 첫 번째 권리의 변경등기 첫 번째에요 두 번째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세 번째는 말소등기 네 번째는 말소회복 자 보세요 요게 통칙인 이유가 있어요 뭔가 하면 요 등기 앞에는 모든 등기가 다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거 어때요 소유권의 변경등기 있을 수 있어요 괜찮죠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괜찮고 소유권 말소등기 소유권 말소회복 괜찮죠 소유권 다 들어와요 또 전세권의 변경등기 괜찮죠 전세권의 등기명인 표시변경 전세권 말소등기 전세권 말소회복 이게 뭔가 하면 요 4가지는 모든 등기에 다 해당하는 등기에요 여기 뽑아주세요 통치기라 표현합니다 이제 4개의 흐르는 것들을 잡아볼게요 자 고개를 트시고 쭉 들어보세요 첫 번째 우리 수업시간에 권리의 변경등기 그러면 그 예를 뭘 들었나요 소유권이전 그러면 안 돼 걔는 소유권이전등기야 우리 그거 들었어요 전세권 등기에서 전세금의 증감이 있을 때 저당권 등기에서 채권에게 증감이 있을 때 중요한 게 권리 내용의 변화가 있을 때 그걸 권리 변경 그랬어요 좀 이따 볼 거고 첫 번째 그러면 이 권리 변경 등기할 때 공동 단독 권리 등기는 당연히 공동 신청해야지 얘는 등기할 때 주등기 부기등기 언제 그랬어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랬지 시험은 이게 시험 나오는 거야 이제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좀 이따 볼 거예요 이게 이제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고 그 다음 이제 등기명인 표시변경 또 등기명인 표시 뭐 있죠 갑앞으로 등기했다 갑에 뭐 적어요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그게 이제 등기명인 표시 이거요 소유자가 이름 바꿨다 주소 바꿨다 그게 이제 등기명인 표시변경 등기할 때는 공동 단독 한독이 있지 얘는 주등기 부기등기 얘는 항상 부기등기 시험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 등기명인 표시변경등기는 항상 부기등기한다 언제나 부기등기한다 반드시 부기등기한다 맞아요 근데 왠지 시험 보고 딱 같으니 항상이 딱 나왔어 그래서 일부러 더 그렇게 돼요 자 봐요 2호 소유자가 이름 바꿨죠 주소 바꿨죠 그럼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예요 이건 언제나 부기등기고 말소등기는 등기원인이 전부 소멸했을 때 그랬죠 뭔가 하면 등기원인이 전부 소멸하면 그 등기는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때 이제 해당 등기를 지우겠다 말소등기죠 말소등기는 원칙이 공동단독 그렇죠 권리등기예요 원칙은 공동이야 얘는 또 등기할 때 주등기 부기등기 얘는 언제나 주등기 주등기하고 그 다음 지우게 됩니다 그 다음 말소회복 말소회복은 등기가 어떻게 됐어요 등기가 부적법 말소했을 때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은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되면 부적법 말소된 등기란 효력이 존속 소멸 존속하죠 회복시키자 그 말이고 여기서는 이제 말소회복은 등기할 때 공동단독 당연히 공동이야 그래서 권리등기니까 얘는 등기할 때 주등기 부기등기 어 그렇지 그때그때 달라 이제 이것도 또 밑에 또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특징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네 가지거든요 네 가지인데 우리 시험은 주로 이게 시험 나와요 말소등기가 시험 나오고 그럼 이제 이 두 가지는 제목이 주로 보시면 돼요 이제 하나씩 볼게요 세부상을 또 봐야죠 341 자 2번 제목 권리의 변경등기라고 되어있죠 그의 보세요 권리변경이란 이미 등기된 권리등기의 일부가 후발적으로 변경되는 것 포인트예요 권리내용의 일부가 이렇게 됐고 밑에 보세요 예 자 권리전속기간 연장량단축 전세금의 전세금 저당원 채권액 이런 내용의 변화가 있는 거 그게 뭐다 권리의 변경기입니다 됐고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절차 등기할 때 공동단독 어 거기 이제 공동신청 그래야 돼요 권리등기니까 그 다음 3번에 등기에 실행되어 있죠 그거 별표 3개 자 일단 주문조거 보고 1번에 부기등기 원칙되어 있죠 1번 권리변경등기는 이한이 있는 선자가 존재하지 않을 때 부기등기고 동남 2번 권리변경등기에 3자의 승낙이 있을 때 그때도 이제 부기등기입니다 자 2번 주등기 주등기는 동남일본에서 이해관계인에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하면 그때가 뭐다 그때가 주등기였지 그래서 그게 시험 나와요 그게 그래서 이제 칩 하나 봐주세요 제가 사건을 말씀드릴게 제목이 권리의 변경등기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잡으세요 자 우리가 그 처음에 등기 종료할 때요 그때 이거 한번 봤어요 그때 자 사건을 딱 보시면 이제 이번에 갑과 을이 갑과 을이 이제 전세권 설정 을 앞으로 이제 무슨 등기한다 전세권 설정 등기 을고 그래야죠 자 이렇게 할게요 오늘은요 옛날 종이등기부 있죠 참 그리기 좋아요 종이등기부는 딱 두 칸이에요 딱 두 칸 옛날에 여기를 순위번호라는 사항란 그렸었어요 이제 보세요 을고에요 을 앞으로 등기하면 순위번호 1번 등기 목적은 전세권 설정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전세권 등기니까 반드시 뭐 적어야죠 전세금과 범위 전세금은 1억 범위는 점프 그럼 을 적어야죠 을에 뭐 적어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됐고 이제 하나 딱 했어요 근데 그 후에 갑이 을한테 왔어요 전세금 좀 올리래요 을이 전세금 5천만원 올려줬어요 그럼 전세금 얼마 됐어요 1억 5천 그럼 1번 등기에서 뭐만 바뀌었다 전세금만 그럼 전부 일부 일부고 원시적 후발적 후발적 무슨 등기 그치 여기 이제 1번 전세권 변경 1억 5천입니다 자 근데 을밖에 없죠 그럼 1억 5천을 1번을 다 만들어도 돼야 한대요 을밖에 없으니까 그럼 되는 거지 그때가 이제 순위보가 몇 번 1-1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을밖에 없을 때는 무조건 부기등기예요 그냥 첫 번째 하나요 두 번째 보세요 자 을 앞으로 등기했어요 1번 전세권 그 다음에 갑이 병한테 가서 돈을 1억을 빌리고 담보로써 저당권 설정합니다 병 앞으로 이제 저당권 등기해야죠 순위보가 몇 번 2번 저당권 설정 또 이제 저당권이니까 반드시 뭐 적어야죠 채권액과 채무자 채권액은 1억 채무자는 갑 그럼 저당권자가 이제 병이죠 병의 이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됐어요 1번 2번이에요 별개 걸리죠 자 그 다음 근데 그 후에 갑이 을한테 갔어요 전세무줄 올려 이렇게 합니다 우리 또 이제 올려줄게 올렸어요 5천만원 1억 5천됐어요 그럼 또 1번 등기에서 뭐만 바꿨다 전세금 전부일부 일부 원시적 후발적 후발적 무슨 등기 변경 그럼 봐요 똑같이 등기해요 1번 전세권 변경 이렇게 적어져요 1번 전세권 변경 전세금 얼마 1억 5천 언제나 1억 5천 쓰는 겁니다 근데 문제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병이 문제죠 병이에요 처음에 전세금을 얼마로 보고 들어왔어요 1억으로 전세금이 1억 5천으로 늘어나면 이 병은 병은요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해지죠 얘가 이해관계인이에요 문제는 오늘 얘는 보세요 1억 5천을 1번을 다 만들고 싶죠 그때는 먼저 이렇게 해야 돼 병한테 먼저 가야 돼요 이번에 전세금 진행할 건데 승낙상아 저거저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병이 딱 그래 치사하게 내가 전세금 뺏어먹겠니 승낙 해줄게 승낙 해주면 몇 번 그때가 1-1번이에요 봐요 그러면 1-로 딱 쓰지 않아요 그때는 1억 원은 싹 지워버려 왜 지워요 1억 5천이 다 1번 됐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보세요 병 얘가 지정신이면 승낙을 해야 안 해 안 하면 몇 번 그때는 3번이에요 3번 쓰지 않아요 1억 안 지워 왜 안 지워 1억만 1번이니까 여기 5천 쓰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1억 5천이 합격이 여기가 포인트라고 그래서 정리 이렇게 해야 돼요 권리 변경은 이해관계인이 처음부터 없을 때 이해관계인이 승낙서를 주면 그때는 부기 등기하고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한다 그거 나와야 되지 그래서 이 문장이 우리 처음에 3번 나왔어요 이렇게 3번 다 정답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등기 실행 그거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등기하는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됐고 그래서 권리 변경은 그거와의 개념을 딱 잡으시면 돼요 그 외에는 필요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옆에 가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제목 보셔야 돼요 갑 앞으로 등기했다 갑이 뭐예요? 등기명의인 그럼 등기부에 갑에 뭐 적어요?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그걸 묶어서 등기명의인 표시라고 불러요 의 줄거주세요 의의 1번 등기명의인의 성명 명칭이나 주소나 사무소 후에 변경됐을 때 무슨 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됐고 됐고 그거 하나만 잡고 그 다음 넘어가서 등기 신청 등기할 때는 공동단독 단독 신청한다 하나 천부정보 좀 보실래요? 천부정보는 소유자가 갑이죠 갑이요 이름 바꿨어요 그때 갑에 이름 바뀐 게 어디 나올까요? 가족관계 등록부 또 주소 바꿨으면 주민등록 등초본 그거 천부정보요 표시 변경을 지명하는 정보 천부합니다 됐고 4번에 등기의 실행 등기할 때 주등기 부기등기 이건 항상 부기등기 이거 포인트예요 소유자가 이름 바꿨죠 주소 바꿨어요 그럼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안 바뀌었어요 이건 항상 부기등기입니다 됐고 그거 하나 보고 갈까요? 4번에 직권 변경 1번 줄그세요 또 나왔어요 행정구역 또는 명칭의 변경 행정구역 명칭 누가 바꿨죠? 국가가 그건 보세요 그럼 내가 내 주소가 바뀌었겠죠 그 등기를 내가 해야 돼요? 당연히 국가가 해줘야지 그 말이지 그 다음 이제 그거 하나 보시고 4번 양가로 2번은 나중에 볼게요 일단 여기는 두 가지 첫 번째 등기할 때 공동단독 단독 신청한다 하나 등기할 때 주등기 부기등기 그건 항상 부기등기 항상 100번 시험내면은 딱 두 개 물어봐요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거 말소등기는 되게 중요해요 말소등기는 보통 우리 시험에 보통 최근에 보니까 한 2년에 한 번 꼴 꾸준히 나와요 이제 그래서 내용 한번 보고할게요 실패 먼저 한번 보시면 말소등기고 우리 흔히 말소등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건 세 가지 첫 번째요 말소등기는 등기 원인이 전부가 부적법 부적법의 말이 소멸했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볼게요 등기 원인이 전부가 소멸했죠 그 등기는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말소하겠다 그 말이에요 등기 원인이 전부 부적법 그랬죠 그거요 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됐을 때 또는 전세권에서 기간이 만류했을 때 저당권에서 변제했을 때 원인 소멸했죠 그때가 이제 말소등기하는 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부적법의 원인은 불문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좀 전에 이렇게 했어요 변경 경정에서 불일치 이유가 후발적 사유는 변경 등기했고 원시적 사유는 경정 그랬죠 근데 말소등기는 원인 안 따진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해요 원인은 불문한다 그럼 요게 이제 주 포인트죠 이에 관계인의 승낙을 받아야 돼 이제 그래서 요게 이제 최근에 29회 때 시험 나왔어요 단독문제로 그래서 책 보세요 일단 의인을 읽어보시고 요건 줄그세요 첫 번째 345에서 요건 1번 기존 등기의 전부가 부적법 2번 원인은 묻지 않는다 불문이고 3번에 이해관계인 3자의 승낙서 3번에 1번 줄그어주세요 등기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3자가 있을 때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나 이해당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보를 첨부해야 한다 그래서 말소등기 할 때 이해관계인의 뭐 가져와라 승낙서 받아와라 그 말입니다 됐고 다음 장 넘어가선 동그라미 2번에 별표 하나 쳐주시고 자 보세요 우리가 주로 쓰는 말이에요 말소등기 이해관계인 이렇게 나오면요 개념이 되게 좀 어중간해요 지금 책 보세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3자란 등기 형식상으로 부하 형식상 일반적으로 손에 입을 염려가 있는 자 이렇게 나와요 등기 기록상 손에 입을 염려가 있는 자 느낌이 와요 무슨 말인지 아니죠 밑에 쓰세요 밑에 가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말소등기 이해관계인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돼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 하나 적어놓으셔야 돼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말소등기 이해관계인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한 점입니다 하나 적어놨어요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 이거 좀 보호할게요 집어넣으세요 갑은 소유자고 을은 전세권자 병은 저당권자죠 보세요 갑과 을이요 전세권을 말소한대요 전세권 말소하면 이게 무슨 위험성이 있나요 이거 지워지면 어떻게 돼요 순위 승진하죠 경사 났죠 위험성 없어요 또 갑과 병이요 저당권을 말소한대요 그거한테 위험성이 있어요 없죠 문제는 아래위 권리들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 말소등기의 관계인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세요 이제 A가 B한테 전세권 설정 B가 이제 전세권자 근데 B는요 전세권자죠 얘는 계약기간 만료하면 어떤 권리가 있다 전세금 반환 총권이 있죠 전세금 내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기간 1년 남았는데 돈이 필요해요 B가 딱 가 C한테 돈 줍고줘 이렇게 합니다 그때 C가 그래요 담보가 줘 그래 근데 문제는 이 B가 마땅한 담보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럼 그렇지 그때 이제 B가 C한테 전세권을 담보로 돈 빌릴 수 있죠 보세요 내가 돈 못 갚으면 네가 나중에 전세금 받아가라 그 말입니다 문제는 B는 전세권자고 C는 뭐다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죠 딱 됐고요 시간 쭉 흘러서 전세권 기간 만료했어요 기간 만료하면 이렇게 하겠죠 B가 A한테 이사하게 돈 나라 이렇게 합니다 A가 알았어 돈 줬어요 휙 이사 가버리면 얘는 이제 보호가 돼야 안 돼요 보호가 안 되죠 다시 보세요 B는 전세권자고 C는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예요 그래서 B의 등기가 지어지면 C의 등기가 어떻게 돼요 따라 지어져요 얘가 그래서 보세요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죠 얘가 이해관계인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해요 쭉 살다가 기간 끝났죠 기간 만료 그러면 B가 C한테 먼저 와야 돼요 이번에 전세권 말소할 건데 승납사 적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C는 뭐라 그래 돈 나눠 이렇게 되겠지 C가 돈 받으면 뭘 주고 승납서를 B한테 주고 이 B는요 자기의 등기필 정보랑 승납서를 A를 줘야 돼요 이렇게 상한으로 전세금을 주고 이사 갔다 그럼 문제 자 갑 갑은요 등기소 가서 B의 등기를 말소해요 C의 등기 말소해요 그렇죠 A가 해준 거는 전세밖에 없죠 그럼 A는 B의 등기 지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B의 등기가 신청으로 지어지면 C의 등기란 요게 직구 말소 그 말이지 요게 이제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념을 이렇게 잡으세요 자 말소등기에 관계가 나오면 요렇게 하셔야 돼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 요게 가장 정확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 요 문제가 이제 시험 나왔어요 단독문제로 이제 시험 나왔고 그 다음 우리 시험은 주로 기존에 그거 물어봤어요 말소등기는 또 원칙이 공동단독 원칙은 공동이죠 당연히 예외가 있죠 단독도 있고 직권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험은 주로 적어 나왔었어요 단독말소와 직권말소 근데 하나 더 확인 자 집어넘 보세요 A 보세요 A는 소유자 B는 전세권자죠 쭉 살다가 기간 만료하면 이렇게 해서요 B가 A한테 뭘 주고 말소할 서류를 주고 상한으로 전세금 받고 이사 갔죠 그럼 요 A는요 B가 준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 가서 B의 등기를 말소 신청을 딱 했어요 요거는 공동입니까 단독입니까 공동이에요 A 혼자 왔으니까 단독 그러면 안 돼 자 한번 봐요 다시 수업하잖아요 그럼 꼭 그래 나 안 따라갔는데 맨날 안 따라갔대 아니야 그게 우리는 서류가 오면 B는 온 걸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이 뭐다 공동 그 말이에요 또 봐요 내가 아파트 팔았죠 돈 다 받고 서류 다 줬죠 그럼 내가요 매수인 등기할 때 따라갔어요 근데 왜 공동이래 서류 줬잖아 서류 주면 우리는 온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구분을 하셔야 돼 정확하게 그래서 말소 등기는 원칙이 뭐다 공동신청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예외 예외가 이제 시험 나와야죠 단독말소와 직권 말소가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요거 책을 읽어볼게요 책에서 이제 거기 346 3번에 양가로 2번 단독신청 별별 딱 치고 346 단독신청 특례 자 1번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 공동단독 이렇게 이해하세요 소유권 보존등기는 공동단독 단독 그러면 보존등기 말소도 단독 똑같이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럼 이제 판결에 의한 말소 판결보다 말소한다 공동단독 단독 됐고 3번은 넘어가시고 이제 4번과 5번을 묶어주세요 4번의 사망 5번의 의무자의 소재의 불명 다시 우리 흐린 맨날 보던 사건 갑과 을이 또 나와서 이제 설정을 했고 전세권을 이제 이렇게 했어요 기간 끝나면 이제 비가 서류를 줘야죠 근데 문제는 비가 을이 전세권자에요 근데 이제 을이 사망했어요 상속인 없이 또는 을이 집 나가더니 안 들어와요 을의 소재 불명 그 문제는 자 을이 상손없이 사망을 하거나 소재 불명이라면 문제는 요 을은 갑의 서류를 가지고 갈 수 있다 없다 없다죠 그러면 보세요 갑은 서류 없으니까 요등격을 계속해 놓고 살아야 돼요 아니죠 없앨 수 있어야죠 문제는 을이 사망을 하면 을이 사망한 거 국가가 알아야 몰라요 어떻게 알아 사망 신고되어 있잖아 신고되어 있으니까 요 갑이 서류 떼가지고 단동받아서 하면 돼야 안 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소재 불명 을이 집에 안 들어와요 을이 집에 안 들어오는 거 국가가 알아 몰라 이건 모르지 어떻게 해야 돼 요 때가 공시채고를 하고 재권 판결을 받아야지 판결을 받았으니까 공동단독 그래서 단독 그 말이죠 자 근데 이제 좋은 거는 지금 쭉 읽어봤죠 이 문장 우리 언제 들어봤죠 지난주에 했어 뭘 처음 봐 처음 보기 지난주에 그때 나왔지 단독 신청할 때 그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또 그리고 여기서 사망 소재비 불명 있죠 이거 다음 주 또 나와요 전세권 가면 또 나와 보겠지 그래서 좋은 거로만 가면 등기는 적어도 동일한 지문이 세 번은 나와요 하나 보셨고 옆에 와서 이제 양가로 3번 직권 말수도 별표 하나 쳐주시고 또 이제 기억이 나나 안 나나 또 따져봐야지 첫 번째 29조 1호 2호 2반 을 등기했다 그 등기 효력은 절대 무효 절대 무효니까 발견되면 직권 말수 그 말이지 2번 말소될 등기를 목적으로 제3자의 권리의 등기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죠 이것도 어떻게 한다 직권 말수 이거 이거 B는 전세권자고 C는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인데 B의 등기가 지어지면 C의 등기는 직권 말수 이거죠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3번의 수용 즐거워주세요 수용도 많이 들어봤죠 수용되는 토지에 있던 모든 걸리는 원칙은 직권 말수 한다 예외는 나중에 볼 거고 다음 주 볼 거고 그럼 4번도 즐거워주세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했을 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하면 양립 불가능한 중간 처분 등기는 어떻게 한다 그거 직권 말수 5번의 한매 한매권자가 이렇게요 한매권자 행사를 딱 하면 한매권자 앞으로 소유권 등기 딱 했어요 그러면 한매권자 앞으로 소유권 등기 하면 한매 등기 어떻게 한다 그것도 직권 말수 그래서 이거 보시고 한 번 더 지금 직권 말수 쭉 나왔죠 우리 이거 언제 봤죠 이건 G 지난주에 봤어요 3장 처음 할 때 그때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지문들이 다음 시간하고요 다음 주 수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두 가지 보셔야 돼요 우리 시험은 주로 단독 말수와 직권 말수가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그 뒤에 하나만 그 뒤에 가서 이제 6번 말수 등기 말수 등기는 주등기 한다 부기 등기 한다 언제 주등기 한다 주등기 언제나 주등기 됐고 한 5분만 더 할게요 말수 회복 보시고 이제 말수 회복은 요건 보세요 요건 첫 번째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 말수 포인트 등기가 부적법 말수가 되면 부적법 말수된 등기란 효력이 존속 소멸 존속한다고 해야죠 그래서 2번 등기를 회복시킨다 됐고 여기 또 나왔어요 여기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양과로 3번 회복 등기론에서 제3자에게 손해의 염려가 없을 것 거기서 이제 일단 오늘은 여기 할게요 동남 1번 회복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신청한 경우에 이해관계인 3자가 있을 때는 신청서에 제3자 승낙서를 첨부하거나 재판 등본을 첨부한다 이게 법률 조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2, 3, 4, 3개를 묶어주세요 2, 3, 4, 3개 묶어주시고 이 3개 문장이요 우리 등기에서 난이도가 아주 높은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볼게요 일단 2번 또 나왔어요 이해관계인 3자라고 하면 등기부 기재 형식상 말수등기 회복 때문에 손해불 우려가 있는 사람자 또 그렇게 나왔어요 등기 형식상 손해불 우려가 있는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 3번 지문은 이제 손해불 우려가 그랬죠 손해 판단 시기는 이제 회복등기 시기 기준입니다 그거 하나씩 읽어주세요 회복등기 시기 기준 뭔가면 지금 제목이 회복등기의 관계인이죠 그러니까 판단 시기는 언제다? 회복등기 했을 때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복등기 했을 때 순위가 밀리면 이해관계인입니다 오늘 국회관계화하세요 국회관 세부상은 아직 보실 필요는 없고 다음 달에 다시 또 봐야 되니까 절차가 가주세요 보세요 절차 회복등기는 등기할 때 공동단독 공동신청이고 옆에 가서 양가로 3번은 별표 직권말소 회복 보세요 이 시에 등기할 때 우리가 직권말소 했죠 나중에 봤더니 직권말소가 잘못됐어요 회복 어떻게 해야 돼 직권말소 했으니까 회복도 직권에 의한 말소 회복 말이지 똑같이 살아나야죠 그 다음 이제 4번 등기의 실행 별표 3개 칩 하나 봐주세요 이렇게 등기됐어요 1번은 전세권자고 2번은 병 저당권자예요 등이 딱 돼있고 보세요 돼있는데 이런 거 어때요 갑이가 가지고요 의뢰등기를 다시 을은 전세권자 병은 저당권자죠 그럼 갑이요 은행 가서 대출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갑이요 서류를 위조해 의뢰서류를 위조해서 등기소가 가서 이렇게 합니다 의뢰등기에 무효를 주장해요 취소를 주장합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한다 실질적 심사한다 형식적 근데 문제는 서류를 똑같이 위조해 왔어요 등기가 속아서 어떻게 해요 1번 등기를 다 지워버리겠죠 말수해 주겠죠 근데 그 후에 의뢰보니까 자기 등기가 지워지고 없어졌죠 의뢰이 이제 무슨 등기한다 회복 등기 하죠 공부하세요 1번 등기를 전부 다 지워버렸어요 그러면 1번 등기를 살려야 하죠 그때 순위번호는 몇 번으로 살아나요 1번 그러겠지 그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말수회복은 1번이에요 주등기 전부 다 살리니까 책에 등기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 책에 등기부 실어놨고요 그럼 이제 이런 것도 어떤가 보세요 자 보세요 병이 이제 저당권자죠 이렇게 했어요 저 갑이 가가지고요 병의 등기를 저당권을 다 지운 게 아니고요 저당권 등기에서 이자만 싹 지워버렸어요 이자만 그럼 병은요 2번 등기를 다 살려요 이자만 살려요 이자만 살리겠지 그게 이제 일부말수회복 그때는 순위번호가 몇 번 2-1번 되겠지 그게 그 얘기에요 그래서 일부말수회복은 주등기 부기등기 그래서 부기등기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외우셔야 돼 다시 전부말수회복은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고 일부말수회복은 그거는 부기등기 그게 시험 나왔어요 부기등기 파트에서 그 언급이 돼요 그래서 보셨고 5번의 회복등기 효력 회복등기 하면 순위는 종전등기 순위로 가야죠 그 말입니다 종전등기를 회복한다 이렇게 그래서 회복등기 파트는 뭐 뭐랄까요 단독문자는 거의 안 나오고요 지금 아까 고문장 있죠 주등기 구분하는 거 그것만 시험 나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 소유권 파트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